자, 우리 이진우 기자에게 골프란 어떤 차이인가요? 예,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6세대 골프고요. 골프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연비였습니다. 이전 모델을 타고 계시니까 새로 나온 7세대와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졌나요? 승차감이 많이 편해졌고요. 소음과 진동도 많이 줄었고요. 그러면서 차체도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. 지금 6세대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이 진보했다.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. 그럼 차체가 커졌다고 하시는데 얼만큼 길어진 건가요? 길이는 56mm가 늘었고요. 휠 베이스도 더 59mm가 늘었습니다. 완전 다른 차인데? 그런데 이러다가 골프 원래 소형차로 시작했었거든요. 그런데 점점 커져서 지금 59mm 늘어났으면 휠 베이스로 따지면 중형차인데 그러면 이러다가 골프 리무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차체가 커지는 건 인류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. 이번 7세대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폭스바겐에서는 7세대 골프에 대해서 프리미엄의 민주화다.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 아니 난 또 경제민주화는 들어봤어도 프리미엄의 민주화. 어렵네요 이거. 네. 한마디로 서민을 위했던 골프가 프리미엄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우선은 세련된 디자인을 채용했고요.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. 차가 커진 건 물론이고요. 승차감 자체도 예전에는 통통 튀는 듯한 경박함이 있었는데 7세대부터는 중형 세단처럼 묵직한 그런 승차감을 채용하고 있고요. 근데 뭐 요즘 차들이 워낙 승차감도 다 좋고요. 또 좋은 편의장치를 많이 가지고 나와서 좀 이렇게 프리미엄이다 골프가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. 분명한 거는 골프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. 그러면 골프의 인기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인기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우선 골프는 국내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수입책이 하나입니다. 하지만 가격이 3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죠. 국내에서 3천만 원이면 골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편의장비를 가진 차를 살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골프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성능과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. 골프는 단단한 쉐스트를 바탕으로 뛰어난 핸들링을 지녔고요. 고속 안정성도 뛰어납니다.